이래도 벌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글 다 먹으래요 레드보 가능? 레드를 먹으면 싸미르가 좀 화를 내겠지? 아 저 자다 일어나가지고 낮잠 야무지게 자버림 피곤하네 미드 탈리안가 이러면? 얘대로 갑시다 탈리안 상대로도 사사딘이 나쁘진 않아서 화이팅 초반에는 뭐 할 게 없죠 탈리안 상대로 그냥 받아 먹읍시다 초만 조금씩 써주면서 아 어 따금한데 마나는 다 썼네요 그래도 탈리안가 마구마구 때리면서 마나는 좀 많이 쓴 듯한 집 한번 찍을 것 같은데 탈리야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플리즈가 하는 척이라도 하자 아 와요 무난한데요 게이미 다른 데서 너무 많이 이겨줘서 딱히 할 게 없네 돌로가 봐주는구나 세각도 보려고 했는데 돌로 왔으니까 무리하지 맙시다 돌로도 왔네 야 나 골드 못 먹었어 대박인데 야 근데 너무 무난해서 뭐 할 게 없다 딱히 할 게 없지요 에라이 오케이 아 좋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생존 야 이걸 썰에 난처 굉장히 독한데 이 친구들 이거는 살짝 마음으로는 진 걸 알고 있지만 억울해서 멈추는 게 아닐까 하긴 하죠 혹시 모르니까 오랍숑 아 이거 설마 야스오가 보여주나 야스오가 제아골드 다 쏘라 먹었는데요 돈 안 쓰고 온 게 좀 컸다 그쵸 포탑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래도 벌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글 다 먹으래요 레드보우 가능? 레드를 먹으면 싸미르가 좀 화를 내겠지? 레드보우 가능? 도망가주고 어우 달다 파이팅 좀 잘하는데요 근데? 네 안하네요 골 더해 얘들아 그만하자 님들 졌음 골 더함 네 따르고 더 안싸우네 야 화려하다 야 화려하다 몰라 그냥 들어가 어 이건 안될듯함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첫판이라 좀 선이 꼬인다 선이 좀 많이 꼬이네 아 네 좋았습니다 오두르네 아홉 저항력을 아니다 그냥 방어력 가자 이대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트째 사트째일 리 없음 딱 보면 아 오튷째네 이 녀석 근데 지난번 사트가 4월 17일인데? 너도 까먹었구나 너 사트까지 채다가 까먹었지 하나 까먹었네 저 친구 호시라인만 잡아두죠 아 집공은 안터졌다 좋은데요? 대기완 괜찮은데? 아직 칠드 안 배웠거든요 이 친구 그냥 가볼까? 좋아요 도망갑시다 사비오 아 아 마나 다 썼죠 모드로 요즘 잘 때 선생님 유튜브 틀어놓고 찹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참이 잘 와요 아 감사합니다 어? 너 설마? 어? 어? 야 이걸 잡네 야 나도 몰랐어 킬각인 줄 오두르도 모르고 나도 몰랐다 아 아 좀 비상인데 이러면 아니 상대 야이에나가 둘 다 괴물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떡함? 디아나가 들어왔는데 어? 그냥 우드루랑 싸우자 이거 야 이거 잡을 수 없었니? 에라이 이렇게 가자 정말 눈물 나는 게임이네요 좀 늦긴 했는데 와 아까비 잘했다 상대 카이사까지 뛰었어 어 이건 좋은데요? 어 잘랐다 다행이다 이런 초대박이 어 간주 바랍춤 어? 어 오 좋아요 아! 대박 와 다행이다 진짜 큰일 날 뻔 형타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못 잡을 뻔했는데 일단 잡아냈습니다 잡았으면 된거지 들어오는데 와 너무 아깝다 그래비랑 W랑 비껴서 나갔어 너무 아쉬운데 저는 타야될 것 같은데 상대 좀 무리하는 거긴 하거든요 이거는 어 좋아요 배따리 배따리 미익고 있었다구 아니 어떻게 이겼어 아 일단 뭐 좋았습니다 이겼으면 오케이지 좋아요 아 좋았습니다 여러분 역전이지 아 이걸 담원 기아가 그걸 역전을 하네요 어 야 너무 세다 잠깐만 보라툰? 아 까비 아 좀 아쉬운데 그래도 다행인 점 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 바로 치고 싶을 것 같은데 상대도 아 이거 가야된다 벗혔는데 일단 그치 어 좋아요 오드로 보자 이거 어 거기서 이마 잠깐만요 어디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어? 어 바랍쇼? 그차 칼부나 먹자 헬포를 탄 게 아닐까요? 바로 치네 상대도 상대도 섹시 서 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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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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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까비 너무 아깝다 아 진짜 아깝지만 자 너무 아깝다 정말 아 진짜 아까운데 이러면 끝났나? 아 네 좋았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이 몰라 원딜 주자 도박 한 판 가실까요? 아 도박 한 판 알겠습니다 자 도박장 한번 열어볼까요? 그럼 뭐 1등으로 열겠습니다 1등 자 이 맵은 제가 또 전문이죠 사실 전문은 아님 호골머리가 있네 어어어 네 어어어어 네 어어어어 아 야 이거 큰일났다 오케이 야 이건 하늘이 더 왔다 쇼 됐다 으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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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가서 이리로 가서 이리 가서 다 죽어 친구야 그럼 나 이리로 가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? 어 나쁘지 않아 오히려 으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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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애고 어떡하지? 오케이 아 좋았습니다 애고 근데 통과할 수 있나? 뭔가 좀 늦은거 같은데? 아닌가? 어 괜찮을지도? 오케이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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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이걸 통과를 안해요 응 안당해 한공 배당 좀 볼까? 자 배당이 3대 97 야 이런일이 있네? 흐흐흐흐 아니 1등에 이렇게 안건다고? 아니 3대 97 정도면 좀 걸맞지 않나? 내가 어디로 가야되지? 여기인가?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케이 야 이 정도면 안정권이다 이런거 꿀팁 이거를 이용해서 이용 이용 아 아 아 아 야 큰일났다 안돼 오케이 아 성공 야 이걸 통과하네 아 좋았습니다 거의 막차 탄거 같은데 이거는 어디로 갈까? 어디로 갈까? 여기가 맞나? 어? 어? 야 큰일났다 이거 haft 어 어 어 어 이리로 가서 가능한가? 아 되네요 성공 아 좋았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1등으로 가보자 어? 이거 망치를 타야 되나? 아 앞줄이에요 이 정도면 안 타도 되죠 이 정도 위치면 안정적이다 어? 안타길 못 안타 이매문 망치가 꽂히라고 가보자 가보자 결승으로 가보자 아 좋았습니다 슬슬 쫄리는 정배면 개축 노잼 꿀잼 어? 버려진 사원 저 이거 꿀팁 봤거든요 근데 까먹었음 야 꿀팁 봤는데 까먹었어 큰일났다 아 이거 알았었는데 일단 첫번째 꿀팁은 여기 가운데서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건들가지 말고 이런식으로 이러면 왼쪽이지 무조건 왼쪽이지 무조건 어? 어 어? 아 야 큰일 났다 어? 어 아 야 비상 초비상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어? 아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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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